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? 그래? 이 화면에 카메라 그림 보여 안 보여? 보여 그거 눌러봐 음 그렇구나 응 동영상 찍다가 아 이 장면은 사진을 남겨야지 이때 그거 누르면 사진과 영상이 동시에 새장 나오구나 응 어? 발 밟았니? 괜찮은데 그래도 안개가 제일 멋있다 안개가 그런데 카메라에 안 나오잖아 응 팔 안아프니? 응 이것도 운동이야 응 응 응 응 응 응 너 엄마꺼 찍고 있니? 응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응 응 응 응